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보여주시는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재판을 그리고 수취함의 욕을 다 당하시고 방금 본 영상대로 40에 하나 감암에 39대를 갈고리 채찍으로 온몸을 밖에 놓고 막 들어서 사점이 뚝뚝 떨어지고 피가 나고 온몸 피 범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cm가 넘는 이 돌고래의 가시로 엮어가지고 머리에다가 금관이 아니고 가시로 왕이라고 하니까 걸린 의미로 콕 쓰여주면서 아 나 니가 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그 수취함의 욕을 전부 우리 예수님이 당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잠잠한 그 모습을 보고 빌라도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지 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지도 찾지 못하겠노라 아마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채찍으로 때렸으면 그 무리들이 만족을 주었으니까 이제 죽이진 않고 좀 놓아줬으면 하는 빌라도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여기서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 제목은 뭐냐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겠다 이거예요 저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자기 취향에 맞는 메시아는 강력한 왕이 와가지고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왕 이 세상에 문제를 해결한 그런 왕이었지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진정한 해방이 누구의 해방마다 했었습니까?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영적인 것은 모르고 현세적인 것만 생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가 못 박고 언도 오고 말았는데 오늘 여기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 이유는 뭘까? 첫째로 이것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아들을 죽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 못을 누가 박았을까? 빌라도가? 로마 군병이?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 못을 박았어요? 피 흘리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스의 이 십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장은 황소와 염소와 피가 능히 죄를 없이 못합니다 세상에 임하실 때 가르쳐서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죠 한 몸을 예배하셨다 천재로의 존재함과 속재는 기뻐하지 않으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호 없어서 두루 말해 제게 이 말씀입니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 예수님과 기록한 것까지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피 흘리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꼭 와서 이렇게 피 흘려야만 됐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어떤 죄일까 노아홍수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마음의 생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시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자 이러면요 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죄송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한탄하시고 후회하셨어? 아니 하나님의 전쟁 전능하시다면서 후회하나님 만드시고 그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이런 모든 악한 생각까지 가지면서 그것까지 하나님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악하잖아요 다지고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역 온 생각을 많이 가진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전두수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인간이 꾀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마태문 15장 이렇게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가능 음란과 도적주가 그중과 해방이니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악한 생각 음란은 마음에 나온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이 필려 돌아가신 것이 구약이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성경은 알고 외웠을지 몰라도 저희들은 영적 눈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는 데 가편 투표하고 말았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보금은 감추어진 보화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감춰놨어요 그냥 보금 밭에 감추지 말고 이렇게 다 일어났으면 전도 안에도 사람들 막 다 올려와서 이럴 것인데 감추인 보화 비밀로 하셨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할 것 같아요 그래 나는 내가 사랑하고 은혜받지 않는 자가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거예요 권수 2장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였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제는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 제는 이 세대의 관응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는데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을 줄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알았더라면 못받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겁니다 이건 뭐니까 영적으로 어둠의 영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상 지혜로는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대세상 말고의 귀를 아마 쳤는데 그냥 귀가 잘라진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요 그 순간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그 떨어지는 귓조각을 딱 잡아갖고 딱 되니까 정상으로 나서버리는 거예요 아마 그랬다면 예수님 붙잡아 놓은 군병도 이야 정말 놀랍다 하늘에 살아계신다고 거기서 엎드려 부벼가고 거꾸로지고 아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사건을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끝까지 그 사랑을 보고도 인간을 전혀 동의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인간이 완악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보면 20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잡으러 온 대세상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의 길이 시대에 너희가 강도를 잡는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이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띠 어둠의 권세로다 어둠의 권세 어둠의 영에 잡혔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빌라도도 분명히 자기가 볼 때 죄가 없던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끝까지 죄를 짓고 말았을까 가의사에 충신되고 싶어서 그 총독의 자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내에게 하나님의 은혜을 주셔가지고 내가 꿈에 보니까 얘를 많이 썼나이다 저분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인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항상 은혜는 먼저 이렇게 게시해주고 깨닫게 해주는데 그걸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명예 권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어디가 있었을까 저희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문식으로 말하기를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물도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삼아 같이 나를 헛되게 경배한다 하였느니라 마음은 내게서 물도다 오늘 또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인데 얼마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마음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얼마나 사모하고 간절히 은혜를 강구하는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전부 보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런데 마음이 뭘도다 왜 그랬을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영적으로 눈이 감기게 된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마태문식 육장 말하기를 눈은 몸에 등뿌리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함 온 몸이 밝을 것이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둡을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는 빛이 어두면 어둠이 얼마나겠느냐라는 귀한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제일 선한 마음은요 좋은 눈과 같아요 눈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뭘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영상 보면 그 눈을 통해서 어둠의 모든 기운이 내 마음으로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우리 빛이 예수 그리스도 없게 내가 초점을 맞추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사랑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서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어둠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바로 충동질에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성난 폭도 군중같이 바꾸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예수님 땅에 오셔서 무슨 악한 일을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은 선 자체이시고 사랑만 행하셨어요 그래서 병자를 고치시고 불쌍히 계시고 민망해 계시고 그러면서 굶주린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고 그런 아름다운 삶만 살았는데 왜 저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이렇게 아우성 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만큼 인간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그 사람들만 악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선하고 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요 솔직히 저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만이 내가 선하고 착함이 나오지 성령의 은혜가 떠나면 모든 마음과 악한 인간의 마음이라 흙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한 것을 우리가 식뼈가 사과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식뼈가에 달려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지나간 사람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맞듯이 이 시장 보니까 지나간 자들이 머리를 흔들여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대에 성장하고 사흘에 뒷느냐여 네가만 하나님 아들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싶다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제정과 석유관들과 장롱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대 제가 남은 구원했을 때 남은 구원했다고 인정했네요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제가 가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 아픔의 고통의 철점 가운데서 머무르면서 치는데도 예수님 옆에 이렇게 모여가면서 네가 한 번 십자가에 내려오면 믿겠노라 야 인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요 예수님 내려가 보세요 그냥 깜짝 놀라게 다 믿고 그리고 올라가고 좀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근데요 그래도 저들은 안 믿는다 왜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어지도 않고 믿을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내가 선택한다 성령이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또 믿겠다고 그래요 또 믿겠다고 그래요 또 근데요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 내려와 버리면 막이 꼬이면서 십자가 실패가 되는데 내려오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참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모여간 그 말 듣고도 참고 견뎌야 돼 견뎌야 돼 그러면서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라운 용서 없어서 그리고 다 이뤘다 하고 막해진 빚을 다 청산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시곤 하고 그래서 보니까요 베드로가 설계를 합니다 너희가 죽은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느니라 그때 어찌할꼬 회귀하고 통해서 그 설계에 3천명 회귀가 됐는데 그 3천명이 누구예요 며칠 전에 십자가 못 파고 서서 하는 폭도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막 이랬다 내려오면 믿겠노라 그 악한 자들을 구원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못 내려와요 부활 승천해갖고 성령 오셔야 되요 회귀시키기 때문에 그 악한 생각까지 사악한 생각 하나면 되지만 거기까지도 그 생각까지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죽어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얼마나 악한 생각이지만 주님이 그것까지 참으시고 견딜 수밖에 없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오늘 만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 당시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의의 복종이 아니라 그 당 제사장들이 다 그 얘기했던 사람들인데 그래도 주님 앞에 다 돌아왔다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감에서 끝까지 참아주신 그 피 흘려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럴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받아 성령에서 이 복음을 알게 되는데 이 복음을 누가 발견한가 하나님의 성령이 받은 사람이 발견해요 권수의 이장구절에 말하기를 기록된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보다 기록되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아무리 머리 똑똑한다면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거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기쁜 것이라도 통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근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했다 했거든요 아 하나님을 저들은 사랑하지 않아서 그 얘기에서 미혹됐는데 내가 지금 사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최고의 복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또 성령이 빛을 주시고요 내 마음을 열고 사모한 자에게 성령이 일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백성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눈이 어두워졌어요 마음이 악한 자에게 마귀가 좋아하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뜻을 일으켜서 그 고통 아픔을 전부 참으시고 그러면서 그 어리석 무지한 그것까지 그냥 감당하고 견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오래 참고 그래서 말도 아닌 말을 남편이 나한테 이기고 누가 막 공격해도 참아야 되고 기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영적 법칙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지금 믿은 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잘났습니까 은혜의 빛이 임해서 우리가 믿어지도록 역사한 것 그게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셨는데 인간의 죄악으로 눈이 어두워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이상 그 어둠을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빛이 빛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바로 빛이 임해서 믿어지게 역사한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사랑받아서 여기 왔을까 하나님의 그래서 강권적 은혜 천복적 은혜예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은혜 받아서 예수 믿게 된 자로서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고 싶으면 한 가지 뭘 원하시겠어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을 다고 뜻을 다고 성분 하나님 사랑하라 우리가 재물 재능 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기 때문에 내 것도 아니고 빈손으로 왔는데 그러나 이 마음만은 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가슴을 들일 수 있고 안 들일 수 있고 그래서 그걸 받고 싶으시고 마기도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이 싸움이 하나님 나라 영적 치열한 전쟁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이런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십자가에 달신 그 피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그 사랑하면서 감사 감기하면서 기뻐하면서 충성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사랑받아서 이제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주님을 가장 기쁨이 뭐겠습니까 주님은 무엇 때문에 십자가가 그 고통을 당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영혼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기쁘게 할 걸음은 주님 십자가의 피의 제공서 받고 피의 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 그걸 주님이 가장 기쁘게 할 수밖에 없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하고 구원시킨 것이 하나의 벅지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감사한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또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는 당시 최고의 모든 학문을 통달했지만 그러나 예수의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십자가가 부활의 지식 그분이 오원상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시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가 지셔서 우리 지약을 담당하시고 말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가문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미움 가진 악한 영의 모든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여서 이 사망고사에 잡은 마귀를 없이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쁜 진리 복음 이것을 알고 나니까 그리고 그분 모시고 나서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비침하고 연계가 열리고 그걸 깨달은 사도바울은 예수의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을 여긴다라 원으로 똥같이 버린다라 그만큼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그 복음 깨달았으면 우리도 정말 주님만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피해 사랑이 정말 감사와 감격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기쁨이 뭘까 주님의 기쁨이 원하는 것 주님들에서 알고 주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거 간단해요 어렵진 않아요 주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뜻이 같지 않고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동행하려면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부부고 굽혀야지 내 감정 내 주장 내 경험 내 생각 그걸 끝까지 거집해갖고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겠어요 주님보다 나를 따로 하라고 그렇습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동행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감을 해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바람다운 고백을 보겠습니다 빌리포 1장 2장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 부끄럽지 않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전개되게 하메니 이는 내게 사는 것 그리스도에 죽는 것도 이감이라 자 자기 소망은 부끄럽지 않고 담대히 살던 죽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전개되게 하는 것 예수님만 높이는 것 예수님이 전개된다면 내가 죽어도 괜찮다는 것 내 목숨 주님에서 쓴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이요? 예수님의 사랑이 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을 맛볼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하늘의 희락 기쁨 평강이 누구 못지않게 주님 사랑감 사랑한 사람에게 은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사랑한 만큼 행복을 받거든요 또 느끼고 살아요 어? 그리고 가장 이 땅에 보람되어 가진 인생이 예수님으로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광 돌린 삶으로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뭘로 사랑할까요? 말씀을 지킨 만큼 사랑이 되는데요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영광 19장에 보면 아리마드 사람 요셉이 예수의 지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은의하던지 처음에 제자님을 두려워했어요 솔직히 그러나 나중에 빌라도 예수의 희체를 가져가기로 구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허락해서 희체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니고데모는 밤에 나왔던 자인데 이제는 머략 치명 백근증 가져와서 장미를 잘 치뤘어요 그래서 새 무덤에 잘 두 분이 장례를 치뤘다고 성경은 이렇게 고백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변화인데요 니고데모도 밤에 찾아와서 창피해서 했거든요 아리마드 요셉은 처음에 은의했어요 숨었어요 새신자 때는 그럽니다 근데 좀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그 당시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지금 살벌한 시기입니다 만일에 잘못했다가 너도 똑같아 잡아갖고 죽일 수 있어요 아 근데 그 무시무시한 그 시대에 가서 시신을 달라 아 그게 얼마나 훌륭한 믿음이고 삶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봅시다 저들이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자 옆에 앉으셨다가 제 이름을 심은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영광의 나라에 최고 큰 멜로관을 줄 거야 그런 생각까지 이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자들도 도망갔는데 물론 부활한다는 그 믿을지 않으면 모르지만 그 생각 없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분은 선하신 분인데 훌륭하신 분이신데 악한 사람들이 죽였는데 그런데 지금 시신이라도 귀하게 모셔야지 만일에 나무에 달려놓고 길거리에 예수님의 시신이 버려졌다면 얼마나 전덕굴이 그럴 수는 없어요 내가 사랑한 주님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럴 수는 없어요 그들이 울면서 그냥 시실보듣기하고 제일 좋은 것 장례식 이 모든 사건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다는 것이 얼마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 것 교회의 사랑은 언제 할까요 교회가 시험 들 때 어려울 때요 그때 주님 편에 서서 기도한 사람 있어요 다 아십니다 누가 차려하고 금식하고 몸부림진 것 보셔요 정말 너는 몸된 교회를 사랑했구나 헌신했구나 충성했구나 그걸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친구도요 돈 있을 때 친구가 많습니다 어려움 당해보세요 누가 가까이 오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때 진짜 친구 알 수 있듯이 진짜 예수를 잘 믿는가 이때 주님이 보시고 아시고 귀하게 보신 거 볼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이지만 그만한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누군가 예수님이 아름답게 새 무덤의 장례에 대야지 그건 누군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는 것 그만한 믿음이 믿고 사랑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오늘도 날마다 내가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도 교회에서 감당할 때 그 자리에 귀하게 아름답게 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범된 교회는 영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예 주님 시장상의 그 아픈 고통을 어떻게 참으셨을까 우리 사랑에서 참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간에 참 아주 아름다운 가정을 새신자를 신방했습니다 우리 어느 권사님 언니를 전도해서 신방을 갔는데 그 언니가 만학도로 나이드 씨하고 대학을 졸업하셨대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책을 보면서 항주시 사람들이 부럽지 않더라고 막 제가 신방 갔는데 내가 내 친구들 그 책을 보시고 은혜가 되셨다고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야 니 목사 응 고생 많이 했더라 그리고 우리 산모가 신방 갔는데요 우리 산모가 딱 손을 잡고 고생 많이 했다고 나 그 책 보고 나한테 고생받아서 산모한테 고생했다고 그런 사람 많더라고 아휴 그냥 그러면서요 그 닮아 뭐 그 단지인지 그 이렇게 액정한 그림 다 다가 부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돌아오셨어요 온 가정에 예 오늘 보니까 지금 낮에 또 남편까지 모시고 오셨네요 저기요 어 저는 얼마나 행복과 감사한지 여러분요 하나님의 바로 우리를 저도 그렇게 행복과 기쁘듯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사랑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 아픔의 고통을 참으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다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내가 사랑받은 그 은혜 사랑 감사해서 내가 정말 중심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원하는 것은 이렇게 십자가 진 것입니다 굳이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내가 감당해서 희생 헌신의 십자가 지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나에게 이런 귀한 일을 맡겨서 영혼군도 하고 몸된 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한 가운데서 날마다 이 짧은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요 주님을 가장 높이는 인생 가장 사랑하는 인생 주님을 가장 자랑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